정답은? 라임이죠 라임 라임 확실합니까? 확실해요 본인이 이런 랩을 좀 좋아하나봐요? 당연하지 가르쳐드리고 가르쳐준다고요 저한테? 해드릴까요? 원해요 랩을 원해요 일단은 하덜덜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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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한번 이거 잡고 해도 될까요? 아 네네 하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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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라 하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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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라 하더 하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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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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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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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라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도전 골든벨에도 음악하면 2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혜성 씨 혜성 씨 이거 가능합니까? 하덜덜덜 하덜덜 하덜덜 말아라 하르르르 하르르르 말아라 미안해요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도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괜찮았나요 저희? 완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